오늘은 경상대학교 탐방하는 날 응? 저기 뭐하는 거지? 촬영을 하고 있네? 무슨 촬영이지? 저기요 혹시 연극영화학과인가요? 아니요 디지털 미디어학군데요 디지털 미디어학부? 그게 뭐지? 응? 뭐야 그새 어디로 간 거야? 여기는 뭐하는 곳이지? 어 여긴 뭐하는 곳인데 이렇게 맥이 많아 일러스트레이터랑 포토샵? 재밌어 보인다 시각 디자인학과인가? 아니요 디지털 미디어학부입니다 여기서는 뭘 하고 있는 걸까? 발표를 하고 있네? 어 처음 보는데 재밌을 것 같아 근데 이건 무슨 학과에서 하는 거지? 디지털 미디어학부입니다 뭐야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거짓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많은 걸 한 학과에서 다 해 하지만 사실은 걸요 저희 디지털 미디어학부에서는 컨텐츠 기획, 디자인, 마케팅, 프레젠테이션, 프로그래밍, 영상 제작 등 엄청 강하고 흥미로운 전공과목들을 만날 수 있어요 디지털 미디어학부로 어서오세요 다가오세요 감사합니다.